안녕 내 이름은 엘리 책을 좋아하는 친구 친구들 안녕 캐리앤블레이 케빈 꼬마 캐리 오늘은 꼬마 캐리와 함께 짠! 짠! 지터닉스를 하고 놀아볼거에요 꼬마 캐리 준비됐지? 응 준비됐어 그럼 게임 출발! 짠! 이게 지터닉스 게임인데 케빈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응 알려줘 일단은 이 스틱들을 잘 모은 다음에 여기에 링을 이렇게 딱 껴 이렇게 해서 세우면 되는데 봐라 하나 둘 셋 안되지? 어 뭐야? 원래 일부러 이랬어 원래 이렇게 살짝 트위스트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모닥불처럼 딱 서잖아 아 넘어지면 안되는 거구나 그렇지 아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그냥 빼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 주사위가 있잖아 어어 이렇게 주사위에 나오는 색깔별로 이 색깔 나오는 것만 뽑는 거야 아 재밌겠다 어 자기가 할 건 자기가 뽑는 거야 응 좋아 그럼 누가 먼저 할까? 오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 가위바위보 케빈은 주먹 낼 거야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뭐야 케빈 못한다 응 여기다가 던질게 빨간색 응 처음이니까 과감하게 오 오 자 내 차례지 여기 엘이 차례 노랑 엘리가 좋아하는 노랑색 어 됐다 약간 벌써 약간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은데 응 한다 응 파란색이 나왔으면 좋겠어 파란색 에이 또 빨강 빨강 아 이게 굵기가 다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더 굵은 걸 뽑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 아 그렇구나 그치 더 이렇게 막 지지하는 힘이 센 거니까 그럼 아 나는 나 파란이야 파란색 오 좋았어요 이거 흔들릴 것 같은데 오 잘했어 케빈은 이렇게 빨간 젓가락으로 집어 한다 젓가락으로 놓으면 한다 하나 둘 셋 어 어 노어라 안 돼 이거 위험해 오 노란색이 제일 얇은가 봐 어 노란색은 얇아가지고 티도 잘 안 난다 아 파란 빨강 빨강 우리 지금 몇 개 뽑았지? 둘 넷 여섯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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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오빠 차례지 응 빨강 넘어질 것 같은데 빨강 빨강 이제 걸리겠다 지금 빨강이 다 중요한 위치 있어 야 야 이제 파란 걸리는 사람이 지겠다 그렇지 케빈야 파란색이 걸릴 것 같아 한다 응 얇았다 뭔가 엄청난 쓴 걸 먹은 것 같아 오빠 어떤 거 뽑을 거야 이거 어? 어? 뭐지? 어? 뭐지? 아 나도 대담하게 나 이거 야 이거 나 이거 하하하하하하 졌다 1대 0 아 이번에는 각자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이야 응 처음 던져서 나온 색깔이 응 계속 뽑아야 되는 색깔인 거야 헉 그러면 노란색이 나오는 게 좋은 거네 오 그렇지 오 빨리 하자 빨리 와 케리 되게 똑똑하다 그럼 할게 좋은 거 나와라 수리수리 마수리 얍 누가 먼저 던질까? 케리부터 던져 내가 던질까? 이거 처음부터 너무 위험하게 됐다 아 제발 파란색 케리는 파란색 하하하하 케리는 진 거 같지? 아니야 머리를 들어 지지 않았어 알았어 오빠 오빠인다 응 빨간 빨간 오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 먼저 뽑기 하자 응 가위바위보 오 뽑아요 지금은 괜찮아 나도 지금은 괜찮겠지 원 움직이네 김 어머 arken 하하하 이 이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끝이야 으하하하하하 여기 4개밖에 없어 응 으하하하 으어 шее 어 우와 아 으아 으아 우와 이렇게 빨리 우와 et 너 생각도 못했어 조심조심해야지 그럼 게리 이거 너무 아쉬우니까 같은 방식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? 좋아 좋아 그래 나 던질게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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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한 번만 더 해볼까? 노을아 그럼 발음 해볼까?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빠가 먼저 빼볼게 슉 이번에는 뭔가 더 안정적이다 노라 나 뭔가 심장이 쿵쾅한 거야 이제 별로 안 나왔어 다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안 무너지면? 그러게 오빠 생각에는 사랑이 너무 긁고 많아가지고 안 넘어질 것 같아 뭐라고 догTr튀하는 거야 reincarnation 진짜 seem to be a tiny never been an answer 그러면은 마지막 방법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? 케리? 그러면은 이번에 주사위 던진 색깔을 오빠가 하는 거야 내가 던진 걸 오빠 색깔 그럼 케빈이 던진 거는 캐리 가는 거네? 응 그래 알겠어 고마 캐리 완전 똑똑한데 그러면 안 좋은 게 나와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할 때 그러면 캐리가 파란색이 나와야 되겠네 맞아 아니야 노랑이지 오빠가 파란색이 나오도록 잘 뽑아줄게 일단 세워놓고 오빠 먼저 던질게 빨강 그럼 내가 빨간색을 하는 거야 그럼 오빠는 무슨 색깔 할까? 노랑 노랑 좋았어 발 한번 해볼까? 좋아 내가 먼저 할게 빨강 노랑 그런데 이게 내가 너무 불리야 해 내가 손가락이 너무 두꺼워 손가락이 너무 두껍다 그치 오빠 손이 다 가려져 너무 아니야 해볼게 얼굴도 가려질 만큼 큰 손이다 아니야 해볼게 안 했어 왕손 캐리 고아 좋았어 휴 똥쳐 아니야 오빠 여기 또 있는데 또 오빠 하나 더 해야 돼? 응 알겠어 오빠 하나 더 해야 돼 할게 친구들 이거 봐봐요 완전히 다 분리했어요 어떡하지? 그러면 여기서 이어갈까? 그래 이게 좋았어 한겠지? 하나씩 케린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될까? 아니 자꾸 우리가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할게 이제 뽑는 순간 치는 건데 그냥 과감하게 뽑아 케린 뭘 뽑아? 오빠도 들고 있어 괜찮아 친구들 오늘은 꼬마 캐리와 함께 지터닉스 게임을 하고 놀아봤어요 꼬마 캐리 재밌었어? 완전 재밌었지 케빈도 완전 재밌었지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신나는 게임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 띵띵 띵띵